히히 어? 그렇게 여유 부를 시간이 없을 텐데? 어? 캬! 이? 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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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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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! 후, 좋아! 저기 보이는 게 무술 대회가 열리는 곳이지? 벌써부터 기대되는군! 자, 어서 가자! 응, 흥! 질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보다 빨리 갈 수 없을걸? 이동하면서 여기를 눌러봐 아, 자동으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는 거 알지? 자, 이제 가볼게요 마치 우선 여기를 눌러서 질주를 시작해볼까? 지금이야! 활류를 사용해봐 나 먼저 간다! 쉿! 불마자들이야 이런 곳에 균열이 생기다니 뭔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, 맞다! 너 지금 빈손이지? 불마자들은 보통의 무기로는 처치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잠깐 빌려줄 테니 쓰고 있어 진명이라면 괜찮을 거야 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 조심해 어서 구해주자 헐서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럴 수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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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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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